하하하하! 하하하하! 내가 진짜 인간 양서리를 발견했어요. 돌고래야, 사람이야! 왜 난 꼬리가 없어? 넌 돌고래가 아니니까! 그럴 줄 알았어. 정체를 알 수 없는 녀석이 온다! 아, 여보! 얼른 꺼내! 난 다 죽겠어! 오케이. 엄마! 옥토퍼스! 그래 맞아, 나다! 옥토퍼스! 넌 바다 생물이 아니야! 너처럼 괴상하게 생긴 놈은 처음이다. 공기가 필요한 것들은 당장 꺼져! 여긴 바로 바다 속이라고! 난 엄마 찾으러 가야 할 것 같아. 만일 엄마를 찾으면 너희 엄마도 내 엄마야, 알지? 이게 뭐죠? 큰일 난 것 같은데... 아주 조금은 특별한 돌고래 형태의 신비한 바다 속의 모험! 1월 25일 극장으로 홍당! 기상캐스터